9월 첫 주 코로나19 백신 최신 뉴스 시작할게요.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지금까지 발생한 이상반응 현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국내에서는 19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부터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신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비욘드 닥터 55번 영상을 보시면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안정성 데이터에 관한 최신 연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2021년 8월 25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으로 신고된 건이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상반응 중 아나필라식스와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접종 부위 통증, 발적 등 국소 이상반응과 발열 오한 등의 전신 증상, 두통, 관절통, 구토 등의 이상반응은 접종 후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행된 모든 코로나19 예방접종건 중 전체 접종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반응 총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가 95.5%로 가장 많았고 사망, 아나필라식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4.5%로 나왔습니다. 백신 종류별 임상증상 신고 현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임상증상은 근육통, 두통, 어지러움이었습니다. 교차 접종의 경우에서도 이상반응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를 교차 접종받은 경우 전체 접종권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2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상반응 중 중증 증상을 일으킨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니 전체 중증 사례 737명 중 남성 80대 이상 기저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9월 1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심의건수 총 2,851건 중 54.2%가 보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보상을 받지 못한 보상 신청 기각 사례 사유를 보면 시간적 개연성 미충족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 기저질환 순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음을 설명한 상태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새로운 최신 연구 논문 하나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2021년 8월 25일 NEJM에 등재된 최신 연구 논문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약 88만여 명의 mRNA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케이스를 조사한 말 그대로 대규모의 빅데이터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 중 부작용 연관성을 판별하는 데는 대조군 대비 부작용 발병 위험 비율을 봐야 하는데요. 숫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숫자가 높게 나올수록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88만여 명 중 mRNA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높게 나온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빈도가 가장 높은 그래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위 3가지를 순위대로 보면 심근염, 림프절병, 대상포진입니다. 심근염이 대조군보다 3.24배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림프절병증이 2.43배, 대상포진이 1.43배 높게 발병했습니다. 감사합니다.